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현재 7번째 시즌 프로리그 출전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진행이 매일 한창입니다. 오늘도 부트캠프랑 팀원 그리고 페이즈클랭과 BRK가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는 보통 아침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쉬는 날에는 중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중계를 못해드리는 날이 많습니다. 쉬는 날에는 중계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행한 경기는 그래도 제가 채널에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구요. 유튜브에서 풀 경기를 다 보시지는 않더라도 간간히 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7번째 프로리그는 미국 뉴저지주 아틀란틱 시티에서 진행이 되구요. 결승전이 5월 19일에서 20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즘 하고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결승전에 참가할 4개 지역의 2개 팀씩.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미, 북미 총 8개 팀이 경기를 뽑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금은 한국돈으로 27만 5천이면 3억원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기를 쓰고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결승전 시작전에 그러니까 5월 19일에서 20일 날 결승전이면 한국시간으로 아마 5월 21일 정도에 이제 8번째 시즌 이탈리아 오퍼와 맵이 전부 공개가 될 예정이구요. 결승전 시작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한 1시간 정도 그때 영상과 함께 공개되는데요. 이때도 제가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 이제 종료되고 이제 아마 한국시간으로 5월 22일부터 테스트 서버가 열리고 아마 31일까지 테스트 서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날 이제 테스트 서버가 끝나고 아마 본수업 적용은 아마 6월 5일쯤 한국시간으로 본수업 적용은 6월 5일쯤 시작될 듯 합니다. 현재 프로리그 티켓은 20달러에 티켓마스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구요. 첫 구매자 500명에게는 레인야드, 손목밴드, 텀블러, 1200크레딧 등등 증정품이 있다고 합니다. 숙소 또한 경기가 진행되는 애틀랜트시의 하라스 리조트에서 10% 할인해서 이용 가능하다니까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원문 링크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JFK 공항을 갈 일이 있어서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꽁치였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